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 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말말말부터 들어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말에 대해서는 오디오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무원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사과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휘 인맥으로 서로 인턴시켜주고 품하시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그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목소리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이네요.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사과문 내용이죠? 네, 사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이 사과문이 오늘 발표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며칠 전부터 사실 많은 관심들이 쏠렸거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일각에서는 그거 발표하면 양쪽에서 비난과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질 텐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 기자들 앞에서 자신이 준비한 온 걸 읽으면서 정명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 기자회견 발표가 있은 이후에 반쪽짜리 사과다, 변명, 책임 떠넘기기 이것뿐이었다, 뭐 이런 식의 혹평을 했고요. 또 실제로 이 송 대표가, 송영길 대표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을 읽기 시작할 때 오늘 그 기자회견은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됐거든요. 이때 유튜브 실시간 중계창, 채팅창에서 송영길 사퇴하라, 송영길 탄핵, 뭐 이런 글귀들이 계속해서 올라왔는데요. 당시 상황을 오디오로 준비해봤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네, 송영길 사퇴하라, 탄핵, 이런 반응, 그 이유 좀 짚어주시죠. 뭐 이유는 아시겠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문제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좀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사실 조 전 장관의 문제가 자녀의 입시 문제와 함께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가도한 수사, 오늘 송영길 대표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가혹한 수사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가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송영길 대표 말처럼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관련 문제에서 부모 찬스, 내로남불의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청렬하게 공정하지 못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표창장으로 대변되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가도하고 가혹한 수사, 그리고 검찰개혁, 언론개혁의 필요성, 또 조국 전 장관 가족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언론의 모욕주기, 그리고 조리졸림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방점을 두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이야기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이 왜 사과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오늘 유튜브 창에 송영길 사태, 송영길 탄핵을 이야기했던 누리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말씀드렸던 후자의 무게를 두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먼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글귀를 남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송영길 대표의 이런 사과문이 나오자 조국 전 장관도 입장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오디오로 준비해봤습니다. 잠시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이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조국의 시간에는 물론 그 이전에도 저는 같은 취지의 사과를 여러 번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저를 잊고 부동산, 민생, 검찰, 언론 등 개혁 작업에 매진해 주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를 밟고 전진하십시오. 네, 들으셨던 것은 조국 전 장관 송영길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 이제는 조국을 잊고 개혁을 위해서 조국을 밟고 전진해라라고 주문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부동산 문제, 민생 문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문제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또 검찰 개혁, 언론 개혁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여당과 우리 정치권이 또 정부가 잘 매진해서 풀어나가기를 바라면 측면에서 저를 밟고 전진하십시오라는 조국 전 장관의 말을 오늘의 첫 번째 말로 꼽아보겠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사안은 아마도 역사가 차분하게 나중에 좀 더 정리를 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가 뽑은 첫 번째 말말말은 조국 전 장관의 말이었고요. 이번, 그럼 두 번째 말말말로 넘어가 볼까요? 누굽니까? 네, 두 번째 말말말 역시 오디오로 준비했는데요. 목소리 들으시면 아, 하고 바로 아실 겁니다. 단박에 아실 것 같은데요. 오디오로 직접 만나보시죠. 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나경원 후보의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방금 들으신 오디오는 나경원 후보가 어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들으셨던 것처럼 나경원 후보, 당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준석 후보, 지금 1위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1위를 달리고 있다고 여러 가지 조사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트럼피즘, 분열의 정치, 혐오의 정치, 이런 좀 다소 거친 단어들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말이 전해지니까 또 이준석 후보가 가만히 있지 않죠. 자신의 SNS에 곧바로 반박글을 올립니다. 이준석 후보, 이렇게 말합니다. 20대, 30대 남성의 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백인 하층 노동자의 분노에 비유한 것은 잘못됐다. 2030이 누구를 혐오하냐, 이렇게 반박하면서 이런 실언이 계속되면 2030 지지층이 떠나간다. 나는 비판해도 좋은데 지지층을 싸잡아서 초과상깐 태우지 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경원 후보의 말은 실언이다, 이렇게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발언을 정정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발언 정정 요구까지요? 상당히 강한 받아침,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받아치니까 나경원 후보가 또 반응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나경원 후보도 또 그냥 물러나실 분이 아니잖아요. 네, 나경원 후보의 반응,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인데요. 나경원 후보는 어제 TV토론에서 이준석 후보에게 제가 2030을 백인 하층 노동자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라고 좀 따졌어요. 따지듯이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트럼피즘에 가깝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트럼피즘 하면 백인 하층 노동자들이 떠오르고 또 그걸 근거로 두셨기 때문에 당연히 연상되는 거 아니냐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그러니까 또 나경원 후보가 이준석을 트럼프에 비유한 거지 2030을 백인 하층 노동자에 비유한 게 아니다. 그런데도 이준석이 이걸 교묘하게 엮어서 오늘 페이스북에 나를 공격하고 한마디로 분열의 정치를 또 시작했다. 이렇게 또 이준석 후보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준석 후보가 아니, 본인을 트럼프로 모으는 게 더 교묘한 거다라고 대답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 잊혀진 트럼프가 다시 소환되고 있고 또 누가 더 교묘한지에 대한 논쟁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누가 더 교묘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기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고요. 실제로 또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참여하는 유권자분들이 잘 알아서 판단해 주실 거라 믿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말말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말말말 하기 전에 지금 광고를 들어야 되지 않나요? 아, 예, 그러네요. 제가 가장 중요한 광고를 읽고 있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말말 할 순서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말말말, 앞에서 제가 첫 번째 말말말로 조국 전 장관의 말을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말말말은 조국 전 장관 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또 다른 이름. 윤석열.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말을 뽑았습니다. 자고 우면하지 않고 몸을 던지겠다. 입니다. 이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재원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하면서 장 의원에게 했다고 알려진 말입니다. 네, 이 말이 알려지고 나니까 바로 여러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추측성 보도도 많이 나오고. 윤 전 총장, 국민의힘 입당을 결심한 거 아니냐. 6월에 입당한다, 6월 말에 입당한다. 라고 얘기까지 나왔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나면 바로 평당원으로 입당한다. 이런 보도 제목도 봤는데. 결국 그러면 이렇게 전달이 됐다. 윤석열 전 총장의 공식적인 본격적인 정치 선언이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 대답은 준비한 오디오로 대신하겠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지난달 26일 저녁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4시간가량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당일 저녁은 윤 전 총장이 먼저 전화를 해 성사된 자리였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면이 늘면서 정계 진출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민의힘 윤희숙, 정진석, 권성동 의원 등과 만났고 앞서 장재원 의원에겐 전화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몸을 던지겠다는 결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연이어 만나고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장재원 의원에게는 몸을 던지겠다 이렇게 말했고 또 정진석 의원에게는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한다. 내가 약점 잡힐 게 있었다면 아예 정치를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본인 정치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정치를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고 정치할 생각이 없다면 굳이 이런 말을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서 할 이유는 없겠죠. 따라서 윤 전 총장의 정계 입문. 이제 고정된 상수라고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만 확고하다면 누구나 다 정치에 입문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몸을 던지겠다 이래서가서 몸이 좀 크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충격파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윤 총장의 이런 정치 참여 선언들이 이어지고 또 현실 정치를 곧 시작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지금 약간의 견제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오늘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전 총장이 정진석 의원에게 했던 말.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는 말에 대해서 반박하는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병원 요양구별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지적하면서 만약에 사실이라면 국민건강보험 재원을 편취한 것으로 재질이 매우 나쁘다. 동업자라고 할 수 있는 3명은 이미 2015년에 최고징역 4년까지 엄벌에 처해졌다. 이렇게 재질이 나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내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이렇게 발언하는 게 적절한가. 그런데도 윤 전 총장은 장모 의혹에는 한없이 간대하다. 이것이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냐.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저께인 지난 5월 31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윤 전 총장의 장모, 채모 씨의 공판이 열렸는데요.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아직 재판부에 선거 공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윤 전 총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검찰이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는 사람을 징역 3년을 때린 거예요. 그러네요. 이런 검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반대로 검찰의 구형이 타당하다면 윤 전 총장의 말이 거짓이 됩니다. 그러네요. 따라서 오는 7월 2일에 열리는 선거 공판 결과 한쪽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항소심도 있고 상고심도 있고. 대부분까지 가봐야죠. 시간상 거의 마지막이네요. 짧게 마지막 말말말 들어야 되겠네요. 오디오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일개의 직원들에 대한 노조를 구성해가지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함부로 했습니다. 개새끼라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시민의 대표니까. 안 그래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제가 답변드릴 이유는 넘어서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답질이냐고요. 아니 이게 무슨 코미디 내용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란 말입니까? 실제 익산시의회 시의회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건 제가 답변할 이렇게 대답하신 분이 익산시 부시장이에요. 부시장이요? 부시장을 상대로 시의원이 질의한 내용이에요. 아니 국회의원이 직원에게 욕을 해도 되고 이건 갑질이 아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국회의원 출신이시니까. 표디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말이 안 돼요. 국회의원이 머슴이라고 본인들이 얘기하는데요. 오히려 욕을 들어야죠. 욕을 듣고도 좀 견디고 참아야 되는 게 국회의원인데. 그러니까 1년 직원이 노조를 구성해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함부로 대했다. 국회의원은 시민의 대표니까 욕할 수도 있고 욕해도 갑질이 아니다. 이런 좀 해계한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거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지난 4월에 이 지역의 국회의원인 민주당 소속의 김승우 의원이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노조가 발표했던 성명서에 따르면 김승우 의원이 이사정 어딨냐라고 했는데 이사정이 그 당시 부재중이었어요.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승우 의원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국회의원이 왔는데 이사정이 어디 갔다고? 어디 갔냐라며 갑질과 막말을 했고 직원들에게 일방적인 비난을 퍼붓고 근거 없는 사실으로 인격적인 모독까지 했다. 아까 그 얘기한 그 쌍욕도 한 겁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노조에서는 김 의원이 사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김승우 의원은 오해다라고 말을 반복할 뿐 노조에게 사과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지역정계에서는 이런 추측도 나옵니다. 조남석 시의원이 아까 이제 국회의원을 욕해도 된다라고 했던 조남석 시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 총선에서 김승우 의원 선거운동을 도왔거든요. 가까운 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김승우 의원을 옹호하려다가 하다 보니까 이건 사과를 노조가 잘못된 거다. 국회의원은 이래도 돼! 라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되니까 조남석 시의원이 또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의원에게 재갈을 물리지 말아달라. 막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재갈을 물리지 말라니. 그리고 또 자신이 어떻게 보면 좋아하고 충성하는 김승우 의원에 대해서 옹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금 잊혀져 가고 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조남석 시의원의 행동과 발언 때문에 다시 소원됐어요. 이게 과거에 있었다가. 이거 과연 김승우 의원을 도와준 행일까요? 해석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참담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 infoalde.com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